스테이션 웨건 한국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투를 위한 항공이 아닌 민간을 위한 항공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194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항공사인 대한국민항공사가 서울과 부산 간의 전기노선을 허락받고 승객 3명을 태워 서울 김포비행장을 이륙하여 부산 수영비행장에 착륙합니다. 이날이 우리나라 항공여객 운송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에 1981년부터는 10월 30일을 항공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행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스테이션 웨건입니다. 미 육군이 정찰 및 관측용으로 사용하던 2인승 경비행기를 5인승 민간항공기로 개조하여 첫 승객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오른 것인데요. 스테이션 웨건은 가로 10.3m, 세로 7.7m, 높이 2.3m로 다른 비행기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경비행기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 1층 대한민국 항공역사 전시실에 매달려 있는 이 기체의 배경색은 짙은 빨간색이며 머리 부분에는 영어로 스틴슨 플라잉 스테이션 웨건, 그리고 기체의 3분의 2 지점에는 N4082C라고 쓰여 있습니다. 스테이션 웨건의 앞머리에는 짧은 길이의 연한 회색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스테이션 웨건의 이륙 소리입니다. 스테이션 웨건을 시작으로 성장하던 대한국민항공사는 한국전쟁 발발, 부산공항 불시착 사고와 항공기 납북사고 등이 겹치며 재정난으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 간의 교역과 운송을 위해 국영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설립하고 이후 우리가 아는 민영항공사 대한항공이 등장하게 됩니다.